자 이제 오늘 저희가 총 양평에 사는 이 교육이 총 12번 중에 오늘이 다섯번째 교육이에요 그래서 첫번째 시간에 저희가 병이란 무엇인가 했고 두번째 시간에 무엇이 문제인가 세번째 시간에 약물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번째 시간 같이 지난주죠 네번째 시간에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발병 이후에 경과는 어떠한가 이거 이야기 했고 오늘 이제 다섯번째 시간에 오늘 할게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먼저 건강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보자면 요건 읽겠습니다 건강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드나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흔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질병과 허약이 임상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과 구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판단된 사람에서도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이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헌장에서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명한 안녕 상태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ell being, well being을 우리말로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well being한 것, 정신적으로 well being한 것, 사회적으로 well being한 것 이런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 한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well being한 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이미 1948년에 그렇게 정의했어요 세월이 오래되었죠 단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신체 질병이라 할지라도 단지 신체적 측면만 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well being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건강은 생존의 추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체 역량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다 단지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처 능력, 사회적인 대처 능력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고요 치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전인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대비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생물학적인 관점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관점과 전인적 관점을 제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의사들이 계속해서 조현병이나 조울증 과 같은 또 조현병, 조울증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전부 다 뇌의 질환입니다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점만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은 분명히 뇌의 질환이에요 저도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걸 동의를 하죠 뇌의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이상이 생긴 거죠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이상이 생겼다 혼란이 생겼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과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시작점에서 분명히 뇌의 이런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고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생기니까 다들 놀라서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약을 저당해서 약으로 일단 이걸 가라앉혀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뇌의 질환이고 문제가 시작될 때는 특히 뇌가 탈이 나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다른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뇌의 탈이 났다 해서 단지 뇌의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뇌의 탈이 났다 하더라도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잘 다니고 또 심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감이 붕괴된다거나 자존감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고 단지 그냥 뇌의 탈이 나고 우리 몸 아픈 것처럼 단지 그냥 몸은 아픈데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심리적으로도 아무 타격을 안 받고 이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불행히도 이 병이 오게 되면 심리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이 오면 흔히 사회적 붕괴가 졸여야 된다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된다 자퇴를 하게 된다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던 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던 학교보다는 못한 학교로 가게 된다 또는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등등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친구관계가 다 끊어진다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마치 인여인간 투명인간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다 사회 속에서 진짜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흔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아정체감에 혼란이 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계속 같아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등등 이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상처받은 일들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게 되고 이런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 될 때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차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친 전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물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영성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사람의 뇌만 보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이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정신과 의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또 각종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뇌의 문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다른 질병이 동반될 수도 있고 어쨌든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의사들의 도움 그리고 간호사들의 도움, 이 절실이 필요하죠 그쪽을 공부했는, 그쪽을 전공을 하는 학문이 의학이니까 그 다음에 심리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심리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회학자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 사회학을 현장에 응용하는 분야로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 하거든요 심리학을 현장에 응용할 때 모든 학문은 순수학문이 있고 기초학문이 있고 응용학문이 있어요 심리학에도 기초심리학이 있고 응용심리학이 있어요 기초심리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거죠 심리학에도 기초분야를 하는 심리학이 있고 응용분야의 심리학이 있어요 응용분야의 심리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산업심리학, 광고심리학 등등 소비자심리학 이런 건 다 응용심리학이죠 그중에서 정신건강 분야하고 관련된 게 임상심리학하고 상담심리학인데 임상심리학은 좀 더 심한 사람들 정신병원에 입원을 받는다든지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에 관여된 것이 임상심리학이고 상담심리학은 조금 더 가벼운 문제들 정신과까지는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관계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적응 문제라든지 좀 더 가벼운 문제로 때문에 고통 받을 때는 상담심리학이고 보통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사회학은 사회현상에 대해서 사회현상, 문화현상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사회학을 현장에 적용할 때 크게 이게 사회학을 현장에 적용하는 학문을 사회복지학이라 하는데 사회복지학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복지정책 그러니까 이 사회학의 이론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소외된 사람들, 어떤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복지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을 전공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든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고위공직자가 되든지 또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정책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천하는 분야가 그게 사회사업이죠 우리가 사회사업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런 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전공이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전공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자면 환경적 차원의 문제죠 가정환경부터 시작해서 가정환경, 가정환경, 그다음에 이웃주민, 지역환경, 공동체환경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죠 이 사회적인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거냐 하는 것이 그다음에 영적 차원의 전문가들은 성직자들이 영적 차원의 전문가라고 봐야죠 목사님, 신부님, 스님, 기타 각 종교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렇게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영성 수행하는 분들 명상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요가를 한다 이게 다 영적 차원과 관련된 분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각각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각각의 차원에서 그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플러스 각각의 차원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각각의 차원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린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또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이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각의 차원은 예를 들어 생물학적 차원에 대해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했는데 의사가 공부하고 연구했는 것은 몸의 뇌에 대해서 연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뇌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이면 조현병 환자들의 공통적인 뇌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공통적인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조현병 환자들의 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공통적인 것을 본 것이죠 그 다음 심리적 차원은 마찬가지죠 심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했다 제가 계속해서 평생을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를 보고 살았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의 심리는 이 사람의 심리가 아니에요 조현병 환자들의 공통적인 심리 공통적인 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심리 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30년 40년을 내가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을 계속 상담해 오고 하라기 때문에 내가 조현병 조울증이면 바삭하게 다 알아 내가 네 마음을 네가 입 안 떼도 네가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등등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네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30년 40년을 조현병 조울증을 상담을 해왔어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아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겪는 고통과는 또 미묘하게 다른 본인만의 색깔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게 그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거기엔 다른 점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죠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또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도 각각의 개인마다 다 세세히 물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뭉퉁그려서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지금 영적 차원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각각의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을 그 문제로 사람들을 만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랬을 때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계로 사진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문진을 하잖아요 어떻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속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어떻게 안 되십니까 어떻게 뭐합니까 문진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몸에서 어떻게 탈이 나고 여기 아프고 어제하고 오늘의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의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도 안 나오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기계로 찍고 의사가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내가 아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잘 어우러져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지 내 말은 들어도 안 보고 의사가 자기가 전문가니까 왔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사진만 퍽퍽 짚고 그다음에 자기는 내한테 하나도 안 묻고 그냥 알아서 그냥 수술 준비 퍽퍽 해가지고 당신 병원 수술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술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그 마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본인만이 아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이 아는 똑같이 죽고 싶다 하더라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들마다 왜 죽고 싶은지가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 똑같이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 잡혀왔다 하더라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마다 다 다른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이 몰라도 자기는 자기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이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환경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해롭게 작용하는지 어떤 환경은 이롭게 작용하는지 또 영성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의 중요성을 그 정보의 중요성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치료를 할 때 항상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진이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문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세히 물어봐주는 것 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면담이고 상담이고 자세하게 자기 심리 상담이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물어봐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일을 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죠 어떤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든지 또 조현병이 무슨 병이지 조직이 무슨 병이지 이 병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 건지 라든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 가면 되는지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또 이렇게 막 힘들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것 빼고 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나는 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은 모르는 그만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문가가 니보다도 내가 니를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 니보다 내가 니를 더 잘 알아 내가 자식인데 내가 니를 모르겠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니고는 누구도 지만큼 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 이게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다 우리가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단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치료할 것 같으면 이거는 덜 중요할 수도 있죠 의사가 알아서 그냥 약 처방하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인적 관점에서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통째로의 그를 전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바탕에서 해야 된다 무조건 다른 사람 경우 보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던데 너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전인적 치료의 중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처음에 발병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증상만 없어지면 그게 치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만 없어지면 그게 치료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그러면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관치 관치라는 용어 영어로는 큐어인데 증상 뿌리쳐 먹겠다 이게 완치거든요 깔끔하게 증상 다 없애고 발병 이전의 상태로 싹 돌려놓겠다 이게 완치인데 처음에 초발했을 때는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정도 동안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걸 목표로 해요 또 그게 치료 인지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는 크게 번역 3가지 치료 목표가 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 정신건강의약회 이제 아메리칸 사이케아트릭 어소세이션인데 미국 정신의약회 APA인데 미국 심리학회도 APA예요 아메리칸 사이콜라지컬 어소세이션 미국 심리학회 그 다음에 미국 정신건강의약회는 아메리칸 사이케아트릭 어소세이션 둘 다 약자로 APA인데 이 APA가 권고한 3가지 치료 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APA에서 만든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세 번째,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그러니까 회복, 재기라고 해놨는데 영어로는 리커버리예요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리커버리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예로써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자를 조령함으로써 회복, 재기 즉 리커버리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서 리커버리를 제가 리커버리를 우리나라에서 흔히 회복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이제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도 사실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병의 증상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리커버리는 증상하고는 관계 없고 인생하고 관계된 용어예요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도 객관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다시 일어섰다고 느끼는 것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리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커버리를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재기라고 번역해도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땅한 번역은 아닌데 어찌 됐든 재기라고 번역하면 증상하고 관계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리커버리는 다시 일어선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선다 하는 것인데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목표가 있다 첫 번째 치료 목표 이게 우리가 협의의 치료예요 좁은 의미의 치료 이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 또는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증상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협의의 치료 목표고요 두 번째로 삶의 질과 적응 기능 이거는 재활 이야기예요 재활, 재활이라고 하는 건 사회 재적응이라는 소리 재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이게 리커버리 이야기예요 이게 삶에서 주관적인 만족 이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병의 증상이 제거되거나 완전히 뿌리 뽑히면 좋지만 완전히 없어지면 좋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상은 최대한 많이 증상이 가라앉는 게 좋고 그러고 나면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업, 하나는 대인관계 여기에서 자기가 다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게 재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만족스러워하면 좋고 이게 리커버리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순서적으로 볼 때는 치료라고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개념이고 1960년대까지는 치료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1970년대에 되어서 전문가들도 재활이라는 개념이 이 분야에 등장했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이 잘 살아가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서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삶에 만족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정부에서 권고하기를 어떻게 권고하느냐 하면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모든 전문가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리커버리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가장 높은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라 또 재활을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딱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목표, 재활이라는 목표, 리커버리라는 목표가 있는데 리커버리라는 목표가 최상의 목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해라 그 다음에 재활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재활을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등장 순서가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순서로 등장을 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의 변화 과정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가족분의 변화 과정에서도 이 식으로 가족분들이 변화해요 제일 처음에 발병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어느 책에도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책도 없고 논문도 없어요 그냥 제가 붙인 용어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가족들이 초반기 가족하고 중반기 가족하고 후반기 가족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 스스로 많이 다르더라고 느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초반기 가족들은 다들 뭐만 보느냐 하면 증상만 봐요 증상 때문에 매일처럼 야가 오늘은 좀 괜찮나 안 괜찮나 보는 것도 얘가 오늘은 좀 증상이 망상이든 환청, 망상, 환청, 불안, 우울, 분노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가 오늘은 좀 괜찮나 안 괜찮나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그래서 증상만 보고 있고 어쩌면 증상만 없애면 된다 증상 없애는 데에다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를 믿느냐 하면 처음에는 의사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명의를 찾아서 하여튼 우리 애는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만 만나면 야는 낫는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병원을 데려가려 한다든지 무조건 일단 대학병원을 가고 보자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인데 때로는 그냥 동네 병원에 가도 충분한데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내지는 대학병원에서도 또 어느 의사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보게 되면은 대구에서도 서울까지 서울대병원 다니겠다고 서울까지 다니고 부산에서 울산에서 다들 막 그렇게 시간을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3분 진료 5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다니는 이런 환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명의를 찾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가족들이 한 1년 2년 가족들마다의 성향의 차이는 좀 더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좀 더 빨리 그걸 포기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1년 2년 정도 되면 가족들이 어? 이게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의사만 믿고 맡겨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의사 믿고 맡겨놓았는데도 이렇게 크게 병의 차도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안되겠다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고 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유튜브 막 찾아보고 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안 보고 약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약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약을 찾아야 된다 아 저한테 분명히 맞는 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막 하는데 뇌에 대한 공부만 하고 약에 대한 공부만 하는데 뇌질환이다 하니까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낫는 방법이 약으로 낫는 거다 하니까 약만 공부하고 막 계속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의사한테 뭐 이 약을 쓰면 안 되느냐 저 약 쓰면 안 되느냐 이 약을 내려라 올려라 뭐 등등하고 의사하고 싸워사고 이런 이제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명약을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산산만 찾으면 우리 애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명약을 찾아서 그냥 자기가 보건들적으로 하고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가족분들이 약을 넣었다 뺐다 해요 이제 이 약은 보니까 애 안 되겠다 빼고 또 이 약은 넣는 게 좋겠다 가족들이 막 약을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절반으로 줄여서 먹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남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시기에 가족들은 관심사가 거기에 탁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방법이 없어 이 시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애가 이제 증상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애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싶거든요 이제 보니까 애가 바깥 출입을 안 한 지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방에만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직업도 없죠 학교는 뭐 휴학했던 자퇴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서 하루 종일 가도 갔다 전화 통화할 때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지내고 애가 꼼짝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 그게 아닌가 보네 이제 그러고 몇 년에 걸쳐서 증상 없애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증상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증상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 제가 야를 재활을 시켜야 되겠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그때부터 또 별의별 이제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애를 억지로 막 깨워 가지고 뭐 산책을 가자 운동을 가자 또 그다음에 어디 심지회 모임이든 가족협회 모임이든 갔더니 좋더라 거기를 가자 하고 애를 오만 사방으로 데리고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편으로는 지를 달래고 설득하고 한편을 극박 지르고 해 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오만대를 이제 다 데리고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애가 막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뭐 일을 해야 될 때 하니까 어떻게든 없는 직장을 부모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직장 만들어서 월급은 내가 줄게 네가 데려다 일 좀 시켜봐라 하고 억지로 해 가지고 애를 취직을 시켜서 넣고 그래 어렵게 어렵게 자리 하나 만들었는데 아는 그냥 뭐 며칠 나가더니 안 나간다고 자빠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가 뭘 커피숍을 차려주면 해보겠다 해서 커피숍을 덜컥 차렸다가 며칠 나오더니 안 나오는 바람에 커피숍을 팔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때 부모님이 곧밥없이 메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중반기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시킬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하는 이 중반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초반기는 얼마 되느냐 짧게 지나가면 한 2년 길게 가면 한 5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고집 세신 분들은 초반기가 10년 넘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양만 찾아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반기 발병하고 한 2년에서 5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키겠다고 애들애들을 쓰시는데 이 중반기도 빨리 지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한 10년 그 다음 늦게 가시는 분들은 한 20년 30년도 가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중반기에 늪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중반기에 늪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반기에 이렇게 가족분들이 애를 얼루고 달래고 직장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막 애가 매일처럼 직장에 못 가겠다는 애를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겉보기에는 직장을 다니고 막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러던 애가 그래서 뭐 어디 모임에 나가면 막 재활에 성공해 있으라고 앞에 나가면 맨날 막 박수 받고 공무원이라고 박수 받고 뭐 양보 입고 다니고 등등 말도 번듯하게 잘하고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갔다가 나 이제 약 안 먹어 들어가고 약을 안 먹기 시작하고 10년 세월 이상 약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약 안 먹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직장 안 다닌다고 어느 날 사표 부탁 써버리고 등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는 꽁 자들 안 하고 안 나오거든 이제 이제 죽을 지경이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걸어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중반기에 늪이라고 하거든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이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가 가지고는 꽁 자들 안 하니까요 뭐 어쩔 수가 없어서 등등 하는 그런 상황들이 흔히 벌어져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부모가 강제로 했기 때문에 부모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지는 힘들기만 했지 전혀 그게 지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지는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모가 먹으라니까 할 수 없이 먹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뭐라든지 간에 지는 하루하루가 출근하기 싫어서 아주 고역이었는데 부모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가야 되지 않겠나 나 직장 그만두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막 그 직장에 뭐 이렇고 저렇고 윗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갔다가 그 정도 안 힘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 지를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다니라 해서 할 수 없이 직장 생활을 구역구역 다니고 그러다니 어느 날 드디어 나 이렇게 나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장 사편 해버리고 약도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중반기 가족이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애를 애를 쓰는 이때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개념이 부모들한테 있다 하는 게 표준적인 사회생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일종의 정답 비슷한 걸 갖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 잘 산다는 건 뭐냐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월급도 가능한 많이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준이 사실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있는 한은 여기에서 이게 진짜로 행복해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럴 듯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진짜로 행복해지긴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준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고 그러자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당사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후반기 가족 마지막이죠 후반기 가족의 관심사는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이거든요 후반기로 이제 이게 빨리 오시는 진짜 빨리 오는 분들은 한 10년 만에도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면 보통 한 20년 아니면 30년 되면 이래 되는데 애들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서고 이래 되면 이래 되죠 그러니까 쉽게 편한 걸 빨리빨리 포기할수록 사실은 수월한 건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후반기에 되면은 어떤 거냐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층상이 있고 없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는데 지가 망상을 이야기하면 말로는 뭐 아이고 그러나 그러나 웃고 아이고 닌 뭐 어떻겠네 하고 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건 없건 친구가 있건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가 그냥 눈 뜨면 나하고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인상 안 쓰고 그 전에까지 허구한 날 병 낫게 한다고 허구한 날 인상 쓰고 살았잖아요 이때 지하고 내하고 인상 안 쓰고 얼굴 보면 하하 웃고 갔다가 그래 오늘 뭐 먹을래 해서 서로 간에 맛있는 거 해 먹고 뭐 통닭이라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손 잡고 어디 좋은데 경치 구경이라도 가고 놀러라도 댕기고 서로 지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지 딴 거 뭐 있느냐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거 자 지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 다음 지가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거 그게 최고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뭐 별거 있느냐 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 하루 그렇게 갔다가 기르기를 쓰고 고아를 뭐를 하고 시키겠다고 뭐하고 내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지도 편하고 나도 편했을 거를 요렇게 된다고 요게 후반기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가족들이 보면서 큰일을 겪고 나면 대번에 이 상태로 샥 들어가버려요 애가 몇 년 증발했다가 나타났다 가끔 애가 증발해서 몇 년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이유로 여러 이유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은 애가 갑자기 증발해서 한 2년 있다 나타났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그새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바리 교도소 갔는데 지가 갔다 집에 연락 안 하겠다 하니까 연락을 안 취해준 거죠 그래서 교도소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2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약간 이제 영영야르가 사라졌나 해서 얼마나 부모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 전에까지 한 10년 동안 병을 앓는데 약을 먹이니 안 먹이니 뭘 하니 안 하니 해서 계속 시름을 하면서 지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를 영영 못 찾나 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영영 못 찾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니까 죽었던 아가 살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됐더니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새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부모 마음이 이제는 다른 게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살아온 거 자체로 감사하고 그냥 하는 행동들 자체가 감사하고 굳이 뭘 바꾸려고 하고 안 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 부모들이 보면은 애가 자살했을 때 자살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가끔이라도 종종 있어요 꽤 자살 많이 해요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애가 죽고 나면 부모가 그때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를 아무 부질없는 짓인데 내가 왜 그렇게 갖다가 그런 거에 매달렸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제가 후반기 가족 이야기했지만 초반기 가족이 이게 이제 치료고 우리 협의의 치료 증상을 없애겠다 중반기 가족이 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재활이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키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후반기 가족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리커버리에요 리커버리,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재기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리커버리 삶에서의 만족, 하루하루의 생활에서의 만족,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리커버리죠 그래서 크게 치료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낫는다는 것이 뭐냐 저의 생각 저의 생각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종합이죠 낫는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제 말로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지금까지의 삶이 지한테 행복하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발병했다 차라리 알고 다행이다 모를 뻔했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현병, 조울증은 절대로 행복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은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이 안 와요 자신의 삶이 발병 이전에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교 1등을 했어도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와 하고 저런 박수치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었다더라 자기는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드디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라고 뒤집어지는 게 발병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인생이 집에 비유하자면 이런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벽에 금 가고 창문 깨지고 등등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을 발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집이 이런 모양이면 이게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인생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탁 털고 새로 짓든 아니면 대폭적으로 보수를 하던 간에 그래서 이 집을 새로운 집으로 해야 된다 이 인생을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만들려면 뭐냐 두 측면이죠 하나는 병의 측면에서 하나는 삶의 측면에서 양쪽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병의 측면에서 볼 때는 증상이 경감되어야 되고 삶의 측면에서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고 병과 삶을 동시에 보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병과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동시에 보고 가야 되지 병만 봐서는 안 된다 자꾸만 병의 증상만 없애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병과 삶을 동시에 보고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낫는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방금 병과 삶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병의 측면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병 관리를 잘하려면 병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병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가 꾸준한 약물 복용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나마 남아있는 증상들을 관리하려면 증상관리 그리고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 스트레스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의 스트레스가 뭔지를 자기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앨 수 있는 스트레스 자극은 없애는 게 최고로 좋고 없앨 수 있는 스트레스 자극은 없앨 수 없는 스트레스 자극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스트레스 자극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내는 힘을 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내가 익혀야 된다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증상관리 내한테 남아있는 증상이 불안 증상이 있다 불안을 내가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환청이 남아있다 종종 환청이 들린다 환청 관리하는 법을 내가 알아야 된다 등등 이렇게 증상관리 그 다음에 위기관리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충동이 막 올라와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막 한 번씩 가다가 난리를 화가 나는데 조금 화를 내면 될 일을 가지고 심하게 화를 내고 물건 때려 부수고 그런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원래는 이게 다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약도 당사자 스스로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고 또 약이 감사 약 먹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꾸준히 먹어야 되고 약을 먹었더니 아 이게 이 약이 요번에 먹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전에 하고 비교했을 때 요런 점은 좋고 요런 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걸 자기가 민감하게 캐치를 해서 계속 잘 기록을 해뒀다가 의사 면담할 때 의사한테 약을 먹었더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계속 보고해서 자기한테 좋은 약을 찾아가는 노력 자기한테 약이 잘 안 맞으면 약을 의사와 의논해서 바꾸는 노력 그 다음에 잘 맞으면 굳이 그 약을 다른 약으로 안 바꾸는 것 등등 이런 약관리를 지가 사실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이것도 원래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당사자 스스로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부모가 대신 챙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그 이야기장은 항상 처음에 한 부모가 부모님이 2년에서 3년을 앞서갑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아직까지 자기 병도 인정 안 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상담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보통은 그리고 부모님이 지한테 공에 공을 드리는 거죠 무조건 잘해줘라 제가 아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내지 3년쯤 지나면 당사자가 자기도 상담을 받겠다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당사자가 돼야 되는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뭐 해야 되느냐 삶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가 확고한 삶의 목표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아래쪽을 딱 잡아주는 거고 확고한 삶의 목표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아래위를 딱 잡아준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스스로가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을 자기가 잡아가야 되고 삶의 목표를 자기가 잘 정해야지 되고 이것도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처음에는 이게 당사자 스스로가 이게 안 되니까 옆에서 가족이 도와주는 거죠 가족이 같이 움직여줘요 산책 혼자서 산책을 하라 해도 산책을 못하니까 가족이 같이 산책을 해주는 것이고 운동도 가족이 같이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가족이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죠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지가 스스로 삶의 목표를 못 잡아내니까 가족이 잘 이야기를 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의논해 주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서는 좋기는 상담자가 있어서 상담을 하면 좋죠 상담을 해서 진로 목표를 잡으면 좋죠 우리가 병과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한다 하면 흔히 병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 심리상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진로상담이에요 병치료를 위한 상담은 저후순이라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진로 목표를 잘 잡아주는 것 그게 진로 목표가 잡는다는 게 상담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욕구 탐색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야지 돼요 진짜 지 욕구가 올라올 때까지 수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아 진짜 내가 살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나는 이거 하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진로 그 진로를 잘 설정해야지 되거든요 진로만 잘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병은 별거 아니에요 진로만 잘 설정되고 나면 스스로가 에너지가 딴 데로 안 가고 그리로 가요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엉뚱한데 안 가고 자꾸 그리로 가니까 사고 치르는 게 사고 치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조현병도 에너지가 자꾸 그리로 가니까 옆집 사람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옆집 사람 가지고 생각할 그 시간에 아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하고 에너지가 자기 하고 싶은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했는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치료라는 게 뭐냐 무엇을 치료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미국 정신의학교가 권고하는 세 가지 치료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게 협의의 치료 가장 소극적인 게 협의의 치료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재활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가장 폭넓은 의미가 리커버리 우리말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하거나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리커버리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상의 목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다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리커버리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에 저는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리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까지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발병 전까지의 인생 또 지금 발병하고 나서 현재도 헤매고 있는 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로상담이 사실은 이 확고한 삶의 목표 진로상담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삶의 목표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크게 봐서 그래서 어찌 됐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병관리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병관리를 위해서는 약을 꾸준히 먹는 것 꾸준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의 선순환적인 생활습관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하는 것 플러스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것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는 것 이게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는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병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 과업 그리고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그래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다 결국 우리는 이거 하자는 거다 당사자가 이거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거를 잘 못해내니까 처음에는 이걸 가족들이 옆에 도와주는 거다 결국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걸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한 5분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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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